영원한 형 형 형 형 형 형 웬워 gullllll 허허허허허어헇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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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헝 어Hey 생체 작업이랑 뭐 experiㅈ gosh ا cima 어쩐itet 정,을 어흐흐흐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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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시지마 부시지마 야아 뭐하냐아 뭐하냐고 야아앗 야앗 하 하 강력한 존재다 강력한 위드하다 오탬 또 자 어 강력한 위드위였다 야아아아아아아! 으으음 간단하구나 메르시 와라 왕 헤에에 Ahh 헤네헤 혁헤헤헤 오와라 편의점 자 여기서 여기 건너가지 못합니다 이아 앗! 앗, 앗! 앗! 앗, 흐앗! 헤헤헤헤헤헤헤 나이스, 나이스 어그로 맥크리, 아주 차..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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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저 신청공 면, 좋았어, 고맙습니다, 맥커피스님 신청공 면이라니, 저한테 이름이 있습니다! 저한테는, 라일 라이트 안에 이름이 있습니다! 야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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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헤헤헤헤헤헤헤 야앗! 야앗! 다워! 대충 열 닦 쏜 다음에 대충 끝까지 꺼 하면 죽습니다 하하하하하하 이슬 레이닝맨 할렐루야 그래서 끝까지 꺼 대충 쏠 주신 다음에 쏠 주시면 죽습니다 이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 이슬 레이 자 여기서 한번더 참 이슬 레이닝맨 예 제원님 트레이어면 거의 다 이기는 듯이요 진짜요? 그런 트러.. 그런 징크스가 있어? 짜잔 29% 죽을래요? 자 갑시다 여러분들 아오 가이스가 없어 안되겠다 이건 겐지가 필요하다 겐지 그렇다 겐지가 필요하다 역시 겐지 역시 겐지 역시 겐지 역시 겐지 겐지하니까 이기네 역시 겐지 대단해 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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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소 얘네 죽이고 아 못죽였어 이딴 비벼 이딴 비벼 이딴 비벼 아 아 아 아 무서워요 얘네 아 아 에 죽여서 빨리 궁을 찾자 궁을 궁을찹니다 여러분들 저 궁찹니다 궁 차기 때문에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안 돼 내 궁 내 궁 아악 아 존나 열심히 모았는데 아 아 존나 열심히 모았는데 아 아 아충 이거 열심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아직 혜심선수 손흥민 손흥민 들어갔어요 손흥민을 informations 지금로 시작합니다 7번 이후 아ra 손흥민 선수 Soko 손흥민 디퀴즈구나 말이죠? 더 빠지 hin 빠지고. 소놈민! 돌아갔어요! 크리스탕! 쏘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송솟발에 아아 돌아갔어요. 소놈민이에요. 소놈민. 소놈민에 나옵니다. 소놈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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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놈민!!! 들어갑니다. 소놈민. 이거 막아주신 다음에. 소놈민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 돌아갔어요!!! 쏴어어ah 들어갔어요... 쏴ghishi 아яют 쏴엌민 선수 쏴엌민 선수 쏴엌민 선수 쏴엌민 선수 쏴엌 어엉 쏴엌민 선수 얜 쏴엄민 선수 Crypt 지금 여기 어딥니까 쏘루 cose 쏘루 쏘루 쏘 쏘 쏘 쏘루 쏘 쏘 bob 내 이름을 입지 이쁘 아 어딨어 일루와 이루와 코urt 아! 진짜! 나한테 왜 그래! 아! 나 너무 괴롭히고 싶은데 나 궁도 안 맞았어 안됐다 내가 궁을 잘못 썼어 너 진짜 아까 위도우도 널 너 너 가라 너 가라 야호! 메르시 둘이 남았구나! 메르시 둘이 남았어요 우리 둘밖에 안 남았어요 메르시 이제 둘만의 시간을 가져올까요? 메르시! 둘만의 시간을 가져올까요? 메르시님 둘만의 시간을 가져올까요? 메르시님 둘만의 시간을 가져올까요? 메르시님! 메르시님은 가만히 있으면 체력 회복이 되죠? 빨리 회복해 주세요! 그레지토 오랜 시간 괴롭힐 수 있기 때문이죠! 얍! 얍! 헤헤헤헤헤헤헤헤 아..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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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얍! 얍 얍 얍 얍 얍 얍 얍 내꺼 들어 봐봐 확실한 어나도! 아하하하하하 아 솔져가 와서 도와줬어 하아 우정 야 아까 개잖아? 나 아까 나 메이하는데 방해했던 애 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메롱 그 다음에는 바로 앞에 왠이나면 내가 열쇠 개를 그쵸? 흐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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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때려주고 아예 하겠죠? 좋았어요 이렇게 잡아줍니다 야호오오오오 널 위한 멜로디 소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저.. 흐핰핰핰핰핰핰핰핰핰핰핰핰 좋.. 뭘 앉아있어.. 앉으면 안마실 줄 아냐? 솔좌 이 자식! 마지막으로 죽어라!! 하.. 즐거웠다 솔좌야 삼 흐핰핰 눈시키빵 삼 별 5천개 있고 별 4만2천개 있네 병신샷 아이 하하하하 병신샷 하하하하 아 이거 개뭈내네 그러니까 괴롭혀야지 어쩌지 사나 왜 뭐야 이거 샷 옷 응 아주 좋아요 병신샷 하하하하 병신샷 우리팀인 줄 알았어 병신샷 병신샷 나 왜 꽂혀 내가 어떻게 알아 니가 꽂히는건 얘 지금 얘 지금 긴장했다 지금 긴장했다 병신샷 병신샷 하지 inverter 언제까지 IPAT 저기요... 나쁘지 않는 puta 안녕~~~ 어ㅏㅏ어ㅓ아ㅓㅓ 아ㅏㅓüh 멜로ㅏㅗㅓ 부끄uff 하하하 parfait 박쓰야 ㅋㅋㅋ 아이고~~~~ 궁까지썼는데 이거이거이거 아쉽겠구만요 아홍 där 까미 시작 야iscilla 개빡질해 아이 그래, 넌 봐준다 이 자식 귀여웠다, 방금 방금 귀여웠으니까 봐준다 명킹구나다 으야ㅏㅇ 경쟁률에서 봐준게 어딨냐 마이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